20만 6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의 테마는 메타버스 비하어, 가상현실, 영화 엑사어, 확장현실, 이, 가, 있습니다. 덱스터, 은, 는 2011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영화, CF, MB 등 모든 영상 전반의 시각특수효과, bfx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주로 국내 및 중국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시장을 목표로 하여 bfx 제작물을 납품하고 있음. 국내 1위, 2018년 영화 제작사 덱스터 픽처스를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영화 제작 전반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됨. 2021년 9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크레마의 지분 67%를 인수함. 기업개요 대시 bfx, 비주얼 어펙츠, 시각효과, 전문기업으로 2012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댐 대시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영화 제작사로 bfx는 영화 이외에도 드라마와 게임 및 기타 가상현실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함. 대시 중국 완다 테마파크의 체험형 대형 어트랙션 콘텐츠를 공급한 데 이어 kt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비아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형 비아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비아어 콘텐츠 시장의 진출 재무 대시 주력 사업인 bfx 부문의 역성장에도 투자 제작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광고업을 영위하는 덱스터 크레마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커비드-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영화 제작사의 투자가 확대되며 bfx 수주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fx 사업 영역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17일 14시 48분 기준, 장중, 텍스터의 시가 총액은 243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텍스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67위입니다. 텍스터의 상장 주식수는 2541만 336주입니다. 텍스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텍스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796.1이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2.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3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4.70배, 20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원, 2억원, 마이너스 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억원,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4억원입니다. 덱스터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99%이고 유보율은 381.3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18이며 전일 대비해서 7.63 더하기 0.34%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1.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3 더하기 0.5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2022년 10월 17일 14시 4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5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7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96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덱스터의 종가는 9580원이며 주가가 덱스터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덱스터의 종가는 9580원이며 주가가 덱스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6%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덱스터은 거래량 9484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109주, 한국증권에서 16120세주, 삼성에서 1651주, NH투자증권에서 8201흔여덟주, 미래의세증권에서 81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283주, 한국증권에서 11266주, 미래의세증권에서 9588주, JP모간에서 8282주, 삼성에서 7700 내순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346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201흔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 덱스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지내igue 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